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부디 저를 욕하고 싶어서 채널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부디 이 영상만큼은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남자들이 살기 힘든지 이 영상 하나로 증명해 보일 생각이니 말이죠. 사건의 시작은 여성시대의 한 페미니스트가 여시들 남동생이 심정지가 와서 의식이 없는데 기도해주라라는 글을 쓰면서 시작됩니다. 저녁 9시쯤 남동생이 알바 설거지 중에 갑자기 쓰러지고 체육학과 출신의 남자분이 있어서 응급실 연락된 상태로 심폐소생술 계속했다고 하더라고 22살밖에 안 됐는데 알바하다 심정지 와서 쓰러졌어. 아빠도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우리 세 가족 힘들게 이겨내서 살았는데 신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제발 남동생 일어나라고 여시들 기도해줘 라는 글을 한 여성이 쓰게 됩니다. 한남극현 뻐큐머거라는 닉네임을 쓰는 여성도 심정지 남성을 향해 기도하고 있으며 숨 참고 재기다이브라고 말하며 고 성재기님을 조롱하는 여성 역시 남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여성들은 이 여성시대 회원에 기구한 사연에 감동하며 남성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죠.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시고 22살 된 남동생이 불쌍하다는 우리 한국 여자 이 사연만 보면 이 여자는 남성을 증오하지 않는 여자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국 남자 고추 작다는 사진을 올리는 레디컬팸이었고 남자들은 자동차로 다쳐서 죽여버리면 일타시피라고 말하며 게이드 굿다이노라는 말을 하는 여자였죠. 이 여자는 탈색을 두 번 하니까 한남들에게 싸가지 없이 행동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도 이 여자는 백수로 지내는 여자이죠. 남자를 저렇게 혐오하고 증오하고 차로 치여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여자는 아이러니하게도 체육학과 출신의 남성이 아니었다면 남동생이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나 남자들을 증오하던 한국 여자들은 남자들의 호해 덕분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를 하고 있죠.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다 말하던 여자는 아버지를 조롱하는 단어인 느개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개비개비 거리고 있습니다. 개비는 개비인가봐 라는 말을 하며 아버지를 비하하는 이 여자는 어떤 심정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중학생 때부터 힘들게 살았고 남동생과 친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남자를 그토록 증오하는 우리 한국 여자 체대생 남자가 cpr 해주지 않았으면 하나 남아있던 동생도 죽었을 게 분명하지만 남성을 혐오하는 여자들 자동차 연구원과 소개팅 했는데 돈 많이 버는지부터 확인하는 백수년의 모습 남자를 증오하지만 소개팅 어플로 남자 만나고 싶어서 드릉드릉 거리는 여자의 모습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남자가 없었으면 동생의 목숨도 사라졌을 거고 아빠가 중학생 때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도 힘들게 살았지만 남자를 증오하며 미워하는 한국 여자들 그러면서도 남자는 만나고 싶어서 소개팅 한 다음 거지만 만나기 싫다 말하는 한국 여자 여러분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녕 지금 한국 여자들이 말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사상에 공감이 가시나요. 저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정녕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하는 행동 같습니까. 아빠가 돌아가셔서 힘들게 살았지만 개비개비 거리며 아버지를 비하하는 게 맞는 행동입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한국 여자들 잘 들으세요. 니년들이 아무리 남성들을 비하하고 조롱해도 지금 니년들이 두발 뻗고 잘 수 있는 이유는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이고 당신들의 가족이 쓰러졌을 때 도와주고 cpr 해주는 건 남자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죠. 한심한 우리 여자들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널리 퍼져서 페미에 대한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면 은희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